배우 삐러드 쭈씨 응?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지금 게임하시는 거예요? 지금? 처음 해보는데 뭐하세요? 핫! 부딪히는 거 아니야? 안 부딪히게 해야 되는 건가 봐 주현이도 게임하네 주현이 하 poll 저 항상 하는 게임 농구 게임 아 농구 게임 이 스마일이 은근 포인트인가? 오늘은 살짝 베이직 컬러가 많이 들어가는 의상 아 베이직 컬러? 그래서 일부러 베이지색 음료수 마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베이직에 베이직 털같이 베이직 모자 목도리 베이직 모자 거기 이제 금방 이 베이직에 잘 받쳐질 수 있는 블랙을 블랙? 빨리 의상 컨셉 물어봐 의상 컨셉이 무지개 떡인가요? 아니야 무슨 컨셉이에요? 모르겠어요 포토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일본 가요 우리 이제?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간다고 했잖아 제가 일본에서 이제 회전초밥을 꼭 먹었고요 진짜로 제 목표가 회전초밥에서 어 이번에 초밥 안 먹는다는데? 일본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일본은 조금 늦은 시간에 도착했으므로 그리고 얼른 푹 쉬고 내일부터 또 달리는 거로 오늘 되게 굵지한 것 같아요 식사하셨어요? 식사는 뭐 하려고 하다가 하려고 하다가 고기만 조금 먹고 고기랑 야채랑 조금 먹고 어? 오늘 되게 힙스러워요 일본이 추운 줄 알고 이렇게 입고 하는데 일본이 추운 줄 알고 이렇게 입고 하는데 다들 다들 식사 맛있게 잘 하시던데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먹던데? 형 때문에 저도 먹었잖아요 저는 항상 먹을 때는 맛있게 먹어야 된다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 근데 누군가? 이제 드디어 일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나가요 이제 더비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이제 나가요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날 이제 곧 당한다고요? 지금 나도 또 당한다고요? 와 정말 많이 해줬어요 와 정말 많이 해줬어요 와 열기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니다 아 정말 그만 제이어 Sn은 알겠지 잘олов해 모바는 바로 나은 Today 모바는 친절하게 hein? 모바 혹시 같나요? 모바는 이 uncertain? 모바 facilities 모바일이네 모바 지금까지 한번 당신에게 신als habían 맞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대기실에서 리얼썰 전인데요. 떨리고 준비를 머릿속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스페셜 스테이지로 중간에 케빈 형이랑 제곱 형이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로. 목소리로 곡을 준비했으니까요. 그것도 잘 지켜봐 주셨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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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짜 울컥했어요. 예뻐요. 뭔가 안심이 됐었어요. 응원하고 응원해주신 눈빛과 뭔가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저희도 그만큼 노래로 마음을 다 살려 녹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끝났을 때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제가 언제나 몇 번에 등장하는데 똑같이 크게 함정을 질러주시는 그 응원소리가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되고 싶었는데 너무 좋은 자리에서 저희 상담사님과 함께해서 정말 너무 좋았고요. 프랑스? 컴온. 브레이크아웃? 프랑스? 컴온. 진짜 너무 너무 정말 오늘 운은 있지 못할 것 같아요. 편하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한국말로 이렇게 하나의 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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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쳐주시고 다 외워가지고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만 이 뒤에 보세요. 형님 어디 가? 오늘 제가 책임지고 선으로 가겠습니다. 신났어. 아니야 나 긴장돼. 나 이런 거 못.. 아 나 너무 무서워. 안 돼요. 아 무서워. 아 무서워. 그래서 당기는 거 없으면 저 없어진 거. 아니 아니 무서워. 왜 이렇게 그냥 쳐다봐요. 아 간지요. 아 무서워. 아 무서워. 김영 수사 한 번. 김영. 김영 수사 한 번. 럭키박스라는 영업체에서 3,000원인데 제대로 고르면 좋은 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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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무서워. 야 진짜 뒤에 뭐 있었어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누군가 저기 나왔나 personn 으아아아아 pumpkins 으아 미안 엄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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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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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에릭만 엄마 자꾸 아 진짜 진짜 울고 있어요 진짜 무서운 게 그 사운드가 진짜 무서워 이 소리가 너무 무서워 누가 된 거야? 따라왔고 깨도 맨 뒤에 안 한다고 했잖아요 맨 뒤에 진짜 울었지 얘 울어요 얘 웃나요 여기 있는 펄 여기 넥클래스 뭐야? 넥클래스 이거 산 거야? 랜덤박스 오 랜덤박스 생각보다 눈치가 촉촉한데 너무 걸릴 때가 좋았어요 아니 저도 무서워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모두가 다 무서워했어요 그 정도로 너무 무서웠어요 큐 형도 무서워했고 주현이 형도 앞에서 주저앉고 그 안에는 진짜 다시 생각하기 싫어요 너무 난 난리였어요 난리가 우리 어디 가죠? 모자 보러 자유시간에 빠졌는데 하다 봐라 모자를 보러 가면 이번 겨울을 함께 보낼 모자가 필요하거든요 빠밤 우리 모자가 많아요 사나 사나 네가 사고 싶다는 도전 아닌가요? 진짜 좋아 어 아니 쇳으로 사고 싶어 귀엽다 우와 우와 봐라 이거 써봐 이렇게 쓰면 이렇게 이렇게 하영이 머리가 머리를 어쩔 수 있겠네 이거 예쁜데? 일로 써봐 봐봐 아 이 핏이 예쁜데? 아니 미스터리 상자가 있는데 이 상품이 랜덤이에요 그래서 빨리 뜯어볼게요 네 렛츠고 나은이 오 우와 우와 오 뭐야? 우와 형 고통 좋다 그래서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자전거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자전거가 귀여워 우와 나 괜찮아 우와 우와 그러면은 저는 또 이제 쇼핑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와 너무 무서워